우리 지역의 다양한 시도를 점검해보는 오늘의 이슈 시간입니다. 당진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한 충남지역 시군의 일레이 시위가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진 땅수업 범시민대책위원회 박영규 공동위원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빠르면 지난 연말에 당진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헌법재판소 최종 판결이 내려질 거라고 전망을 했지만 결국에는 해를 넘겼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과정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저희 당진 땅에 관련돼 있어서는 2000년도에 저희가 독에 관련돼 있어서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이후로 벌써 2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저희 헌재 소송에서 승소를 했고 2009년도 4월 1일 날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관할구역을 다시 평택으로 기속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서 우리 당진 시민들께서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2015년도에 더 강력하게 저희 대책위원회를 발족을 하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5년째 이어오고 있는 이런 사건입니다. 2016년 10월 그리고 지난해 9월 두 차례 변론이 진행이 되고 현재는 최종 선거만이 남겨두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 그때는 12월 말쯤에 결과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언제쯤 결과 나올 수 있을까요? 9월 17일 날 헌재 2차 변론 이후에 12월 말 안에 선고일을 지정해서 통보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헌재 소장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대개 헌재 판결은 매월 말일 목요일 금요일 이때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2월 26일이나 27일쯤 판결이 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한 해를 넘겨서 다시 올해로 넘어온 그렇게 돼서 저희 입장에서는 좀 많이 좀 아쉽고 어떻게 보면 서운한 입장입니다. 그러면 혹시나 좀 올해 초에 좀 결과가 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올해 초에 판결을 해주실지도 모르지만 올해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총선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아마 홀가분하게 총선 이후에 판결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나름으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도 아마 지금 여러 가지로 그런 사정이 있는데 아마 그 안에 하겠느냐 이런 의견을 지금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도 행안부 장관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이와 관련해서 좀 진전이 있습니까? 좀 어떻습니까? 대법원은 지금 조용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헌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요. 원래 12월 중에 현장 검증을 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돼 있었는데 현장 검증도 하지 않고 해를 넘겼습니다. 그것은 대법원도 헌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나름돌의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이런 사법기관의 판단이 좀 늦어지면서 도민들의 관심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참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각 지역에서는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당진시의회가 매립지 현장에서 정례를 진행을 하면서 많은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당진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시민의 대표분들이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의회도 개혈했고 아마 특이한 일이긴 하지만요. 또 도우의회라든지 이런 의회 쪽에 또 사회단체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오히려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관심이 적어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볼 때는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돼서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충남 방송을 비롯해서 많은 언론께서 언론들에서 저희 일을 많이 다뤄주고 계셔가지고 모르고 계셨던 도민들께서도 많이 알게 되고 계속 관심을 더 갖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에 날이 굉장히 추웠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의 의원들이 땅키스 퍼포먼스도 보여주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당진시와 시민들의 간절한 의지를 좀 보여주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대책에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퍼포먼스인데요. 우리 시의회 김기재 의장님 또 의원님들께서 너무 간절한 마음이 계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퍼포먼스를 해주시지 않았나 저희도 깜짝 놀랐고 우리 시민들께서도 아마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 각 시군에서도 대법원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하죠. 당진과 아산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충남도 전체의 문제를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작년 5월에 당진에서 15개 시군 기관 단체장님들 기초단체장님들의 회의가 계셨는데 그때 결의를 해주신 것을 실행에 옮기셨는데 아산하고 논산 공주 서산 그 다음에 5월 초부터는 보령이 참여해서 함께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아마 각 시군의 사회 단체장님들 특히 재앙군이라든지 자유총연맹 새마을 적십자봉사회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계신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대책위원회에서는 아주 뭐라고 고마운 말씀을 전할 길이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다시 한 번 고마운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또 대책위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정말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범시민대책위 활동을 통해서 위원장님께서 지난해 충남을 비낸 자랑스러운 충남인상을 쌓기도 하셨죠. 소위가 좀 난다르실 것 같아서 어떻습니까? 저에 대해서는 영광스러운 상이고요. 과분한 상인데 우리 당진 시민과 충남 도민들께서 열렬하게 참여를 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다 드리지는 못하고 제가 저에게 대신 그 상을 준 것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공을 저는 충남 도민들에게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눈물 겪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앞으로 활동 개회 그리고 또 판결 이후에 좀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좀 궁금한데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해왔던 바 대로 저희는 이렇게 너무 복잡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고요. 우리 시민과 도민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총선 이후에 하던 상반기에 하던 저희는 저희 맡은 바 소임을 다 해서 이 땅을 되돌려 놓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좋은 결과 나올 때까지 계속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네 원회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충남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당진 땅수업 범시민대책위원회 박영국 공동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